더 이상 바꿀 게 없다. 저려토는 그 자체가 완벽이야. 저 완전 편안한데요. 더 눕혀볼까? 아니, 더 눕히지 마시고요. 그럴까요? 대한민국에 리콜 탈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. 키로 수는 7만 2천 키로입니다. 내 차를 리콜하는 세상입니다. 에이카 이름이 아직도 안 팔리는 차량으로 똥꼬 피는 차량입니다. 스마트 피기가 아닌가요? 가방에서 빼고 뭐하고 저번 회차처럼 또 뭔가 있나요? 기다리세요. 매주 목요일 밤 12시 40분. 기다리세요.